오늘은 부자 습관, 가난한 습관이란 책을 가지고 당신이 만들어야 하는 소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소득을 만들어야지만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소득의 종류는 무엇이 있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부자가 되지 못하고 있는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월 천만 원을 벌어도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 그리고 200만 원을 벌더라도, 300만 원을 벌더라도 어떻게 해야지만 부자가 되는지를 오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여정을 따라가기 때문이라고 톰 콜린은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열심히만 한다고 해서 무작정 부의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한번 비유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합니다 기어를 넣는데 1단 기어를 넣는 거예요 1단 기어를 넣으면 어떻게 되죠? 1단 기어를 넣으면 아무리 밟아도 속도가 잘 나지 않죠 가속 페달을 아무리 밟아도 100km로 달릴 수가 없습니다 소리는 요란해지는데 속도가 쭉 나가지 않는 거죠 근데 5단계, 6단계, 5단계, 6단계를 넣으시면 어떻게 되죠? 살짝만 밟아도 자동차가 쭉쭉 나갑니다 그쵸? 이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노력,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고 노력의 방향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마치 1단계를 넣고 아무리 액셀을 밟는 거 그래도 100km 갈 수 없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지 기어만 5단, 6단을 넣어주면 100km도 금방 갈 수 있는데 기어를 바꿀 생각을 하지 않고 노력만 하고 있기 때문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기 때문에 100km로 달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톰클린의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노력을 더하려고 하지 말고 노력의 방법, 노력의 방향을 바꾸려고 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하는 노력만 하더라도 훨씬 더 좋은 성과, 훨씬 더 좋은 소득, 훨씬 더 부자가 되는 것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톰클린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면 다른 행동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려면 일단 부의 사분면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부의 사분면은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왼쪽 산단, 이게 1번이라고 써 있죠 오른쪽 산단에 2번,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3번 그리고 왼쪽 하단에 4번이라고 써 있습니다 각각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라고 부르는데요 1사분면부터 찾아볼게요 1사분면을 보시면 어떻게 되어있죠? 자산은 없는데 현금 흐름은 많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월 천만원, 월 이천만원씩 벌어요 근데 그 급여, 그 소득 외에는 다른 자산이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죠? 이런 사람들은 늘 돈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내가 천만원 벌어서 900만원, 천만원 다 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자산이 없는 거예요 돈을 다 써버리니까 이런 사람은 소득이 많을지 몰라도 부자가 될 수는 없는 거죠 왜? 내가 일하지 않으면 돈이 생기지 않아요 그럼 그 얘기는 뭐죠? 나는 평생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일하지 않으면 소득이 끊기기 때문에 2번, 2번은 보면 자산도 많고 현금으로는 또 많습니다 정말 전형적인 부자의 모습인 거죠 돈도 급여도 많이 받고 혹은 돈이 들어오는 통도도 많고 이걸 통해서 만드는 자산도 많이 있는 겁니다 모두가 이제 2번, 2, 4분면으로 가야지만 우리가 부자될 수 있는 거예요 3, 4분면은 자산은 많은데 현금 흐름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하면 좋죠? 우리가 강남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는 사람도 있죠 강남아파트의 실거주 목적으로 살고 있어가지고 강남아파트가 워낙 가격이 비싸니까 자산은 많아요 그런데 먹고 살 돈이 없는 거죠 소득이 없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없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3, 4분면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 겉으로는 자산인가 할 수 있지만 실제 삶은 군피판 경험과 많습니다 그리고 4, 4분면 이 4, 4분면 사람들은 현금 흐름도 없고 자산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인 거죠 이런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큰 문제들이고 바로, 지금 바로 삶을 바꾸셔야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 4분면 그리고 3, 4분면, 4, 4분면에 있다면 우리가 이것을 2, 4분면으로 바꿔야 한다는 게 톰콜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 3분면으로 바꾸기 위한 방법들을 오늘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부의 비밀이 꼭 더 많은 돈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보세요 1, 4분면 보시면 현금 흐름은 많은데 자산은 없잖아요 급여는 1,000만원, 2,000만원 벌어요 근데 자산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버는 돈 다 쓰기 때문에 계속 내가 일하지 않으면 가난한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1,000만원 벌어서 2,000만원 쓰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왜? 많은 돈을 벌기 때문에 신용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이 소극적 소득, 이것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꼭 돈을 더 많이 버는 게 유리한 게 아니고 이 소극적 소득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야 되느냐 이것에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냐 없느냐가 달려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죠? 어떻게 하면 내가 100만원 버는데 이걸 300만원 벌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 300만원 버는데 이걸 500만원 벌 수 있을까? 이 고민만 하지 소극적 소득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자산을 만들어 나갈 쌓아 나갈 것은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주제,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하는 소득 제가 만들어야 하는 소득, 그게 바로 소극적 소득입니다 소극적 소득을 늘리기 위해서 우리는 자산을 사야 되는 거고요 자산을 많이 보유하는 것이 부자가 되는 핵심 키워드가 됩니다 이 자산을 많이 소유하면 어떤 일들이 발생하느냐 소극적 소득을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자산을 많이 가지면 일단 자유로운 시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이 필요 없습니다 왜?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내가 시간을 투입하지 않아도 그 자산에서 계속 소득이, 소극적 소득이 내게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일에 시간을 쏟을 수 있는 자유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경제적 자유를 만들어주는 게 이 소극적 소득을 만드는 자산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의 비밀이라는 것이 뭐냐 꼭 더 많은 급여,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경제적 자유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많은 돈을 벌지만 실제로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극적 소득의 지도적 창출 소극적 소득의 지도적 창출이란 이 관점에서 사람들이 살펴보잖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만큼 부유한 것은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걸 딱 보세요 왼쪽에 보면은 이제 의사선생님이 나와 있죠 오른쪽에 보면은 판사, 검사, 변호사라고 볼 수 있는 법조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돈을 많이 번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정말 부자냐 이들이 정말 경제적 자유를 이뤘느냐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소극적 소득의 지속적 창출이라는 관점에서 이사라는 직업과 법조인의 직업을 들여다보면은 이들은 실제로 근로자와 다름없다라는 거죠 근로자와 다름없이 살고 있지만 더 많은 급여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겉으로 생각하게 아 이 사람들은 부자구나 라고 생각할 뿐이지 실질적인 삶을 들여다보면은 이들은 자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급여생활자이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의사선생님이 만나서 인터뷰 같은 거 해보면은 정말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개원하는데 막대한 돈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의료장비 사는데 돈 엄청나게 들죠 그 다음에 그 의사 병원 운영할 공간 임대료 막대하게 들고 또 의사선생님이 혼자 일할 수 있습니까? 간호사 한둘은 있어야 되죠 이런 사람들 급여 나가는 걸 생각하면은 본인 의사선생님이 일하지 않으면은 그 병원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망하기 십상이에요 이런 거에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사실 의사선생님이 천만원 이천만원 벌긴 하지만 그 안에서 나가는 비용들이 굉장히 많고 의사선생님이 좀 아파가지고 한 달 두 달 쉬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되죠? 바로 이제 소득이 끊겨버립니다 의사선생님 일하면 누가 진료를 볼 거예요 진료를 볼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톰콜리한 사람이 말하는 게 소극적 소득의 지속적 창출이라는 부의 렌즈를 통해서 사람들을 들여다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것만큼 부유하지는 않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부자가 되려면 네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네 단계는 자기교육 첫 번째 자기교육이고 두 번째는 자산 기반을 세우는 겁니다 이 자산 기반을 세우는 것은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이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고요 세 번째 부채 규모를 줄이고 투자 수단이 현금 흐름을 발생시키는 단계로 전환시키고 네 번째 현금 인출기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네 단계를 갖춰야 되는데 이 4단계 보시면은 현금 인출기로 생활비를 충당한다는 게 뭐죠? 소극적 소득으로 내 생활비를 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거 만들어야 되는 것은 저 현금 인출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럼 현금 인출기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부자가 되고 싶다면은 이 5단계에 올라서야 된다고 해요 투자의 5단계라고 이 통콜리 얘기하는데 이 5단계가 대체 무엇이냐 이 어떻게 보면 자산의 그 부 부자의 이제 5단계인데 일단 0단계부터 살펴보면 0단계는 낭비자입니다 이 낭비자는 투자를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번 돈보다 더 씁니다 이 낭비자는 그 급여의 수준하고 상관없습니다 100만 원을 벌어도요 50만 원만 쓰고 50만 조축하면은 낭비자가 아닌 거예요 근데 반대로 천만 원을 벌어도 1,200만 원을 쓰면은 낭비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건 뭐냐 내 급여의 수준 내 월 소득과 부자가 되는 건 상관이 없다는 것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번 돈보다 더 쓰느냐 안 쓰느냐 낭비자냐 아니냐를 일단 내가 판단하셔야 되고 낭비자일 경우에는 심각합니다 월 천만 원을 벌어도 심각한 거예요 이걸 빨리 벗어나셔야 됩니다 낭비자 다음 단계 1단계입니다 1단계 1단계는 저축자인데요 이 저축자는 주요 투자처를 집으로만 하는 사람들이 집을 하나 사가지고 몇 년에 걸쳐서 대출을 갚아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위험을 감수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부지런히 저축하고 대출금을 갚습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근육 문명이라고 합니다 막연하게 대출만 갚아 나가는 사람들 저축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요즘은 사실 우리나라의 재택가 바람이 불어가지고 근육 문명의 심각성도 많이 깨닫고 계시고 근육 문명에서 벗어나려고 유튜브도 보시고 책도 보시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축만 하시는 분은 사실 많이 없어졌어요 다음 단계는 뭐냐 2단계입니다 2단계는 소극적 투자자입니다 소극적 투자자 이 소극적 투자자들은 투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 투자는 해야 돼 맞아 내가 퇴직연금 만들어놓은 노후를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알고 있지만 교육을 받지 않아요 단지 전문가 조언을 통해서 투자에 대한 답을 찾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있죠 어 뭐 사야지 올라요 어떤 종목 사야지 오를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바로 소극적 투자자죠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 걸 알고 있지만 내가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는 공부하지 않고 전문가에 의존해서 답을 찾으려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를 종목 알려주세요 오를 아파트 오를 지역 알려주세요 오르는 부동산 알려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소극적 투자자가 됩니다 3단계는 적극적 투자자입니다 이 적극적 투자자들은 미래의 견제적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의 적극적이에요 금융 지식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수익이 낮더라도 고성장, 높은 성장 전망이 있는 곳에 투자를 합니다 이게 적극적 투자자예요 적극적 투자를 하시면 이제 그 상응하는 투자에 대한 보상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적극적 투자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가는 게 전문 투자자입니다 이 전문 투자들은 막대한 자산 기반을 토대로 자산 투자 사업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수준 높은 금융 교육을 받았고요 자산 수익 구조를 최적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전문 투자들은 여러분들 보시면 벤처 투자 하시는 분 있잖아요 혹은 부산 투자를 법인 세워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전문 투자자인 거예요 투자를 통해서 막대한 소극적 투자와 자산 상승이 가능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전문 투자가 되어야지만 우리는 근제적 자유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의 피라미드 정상으로 올라가는 성공의 기본은 일단은 0단계 투자에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수익보다 덜 쓰면서 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일단 내가 버는 것보다 더 쓰는데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버는 것보다 덜 쓰시면서 그 남는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부자가 될지 안 될지 결정되는 거지 내가 지금 계속 마이너스인 상태인데 이것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부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게 절약 절약 부위로 요즘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시는 이유가 전부다 일단 수익보다 덜 쓰기 위해서 그리고 그 남는 인여 돈을 가지고 소극적 소득이 되는 자산으로 전환하시는 노력을 하실 때 여러분들은 부자가 될 수 있다 라고 톰 콜린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자 습관 가난한 습관 이라는 책을 가지고 당신이 만들어야 하는 소득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는 소득은 뭐죠? 소극적 소득 소극적 소득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소극적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산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전화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